빚이 빚을 낳는다. 연권족들이 월급의 70%를 아파트 빚 갚는 데 써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연 대출금리가 7%일 때 얘기인 거죠. 한데 조금만 지나면 대출금리가 7%가 아니라 8%, 10% 될 것이고 월급 전체를 다 빚 갚는 데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냥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 거죠. 월급은 부동산, 원리금 갚는 데 고스란히 다 갖다 바치고 그 월급만큼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또 일을 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루에 8시간 일해서 예를 들어 350만원 번다고 쳐보자고요. 350만원 전부 다 원리금 상환하는 데 다 집어넣고 나머지 8시간을 더 일해서 250만원 벌어서 생활하는 거죠. 그냥 암담한 얘기죠. 암담한 얘기입니다. 맞벌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월 300만원씩 실수행을 버는 맞벌이다. 둘이면 600만원이다. 라고 하는데 뭐 원리금 갚는데 한 300만원 쓴다. 이러면 나머지 300만원으로 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또 추가로 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더 쓰는 쪽으로 가겠죠. 어쩌면 맞벌이한다. 월급 300만원씩 받는다. 실수행에 둘이 합쳐서 600이다라고 하면 그의 준환은 영권을 냈을 거예요. 뭐 나중에 시중금리 한 10% 되고 이러면 둘이 맞벌이 합쳐가지고 원리금으로 한 400, 500 갚아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래야 되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일만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비투한 사람들, 영권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투잡, 쓰리잡을 괜히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아는 게 아닌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 아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미친 듯이 아는 거예요. 뭐 실제로 요즘에 유튜브에 투잡이라고 해가지고 검색하고 실제로 투잡이를 알아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우아하게 멋있게 얘기할 때는 엔잠너라고 하죠. 근데 그 엔잠너가 엔잠너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분명히 극소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허덕이는 생계형 엔잠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거죠. 되게 씁쓸하죠? 빚만 안 졌으면 그리까지 살았을까?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무리하게 욕심부린 탐욕에 대간 거죠. 그냥 좁은 작은 집에서 빚 없이 월세로 살면 문제냐고요. 월세로 살면 남들은 다 자가로 사는데 나만 월세로 산다 그러면 되게 우울하고 서글프고 한심한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남은 남이고 나는 난 거죠. 내 입장에서 내 처지에서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자산을 갖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하고 대비하면 원하는 자산을 갖지 않겠냐라는 거죠. 많이 갖고 싶죠. 물론. 강남의 아파트도 갖고 싶고 용산 것도 갖고 싶고 여의도도 갖고 싶고 분당도 갖고 싶고 일산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죠. 근데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부동산은. 갭투기 해가지고 언론에 보면 수백채를 샀어요. 뭐 이러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문제 안 되게 자산을 축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하는 게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되냐고요. 사고팔고를 주익처럼 그렇게 많이 못해요. 사고팔고 하다보면 양두세 내고 세금 어쩌고 어쩌고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요. 쉽게 돈 벌기가 어렵죠. 뭐 어떤 이들은 아들아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 인생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팔이 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되게 많은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 관심이 있어야죠. 주익도 관심이 있어야죠. 관심을 가지 말아야 된다. 부동산은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리하게 감당 못할 빚을 이용해서 부동산에서 주식에 접근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로 정말로 확실해 있고 확실하다고 하면 빚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가능하겠죠. 모험도 걸 필요가 있겠죠. 근데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거 해가지고 돈 못 풀면 나 그냥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죽어야 돼. 이런 걸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죠. 올 연말 되면 시중금리 한 8%, 9% 될 거고 내년 되면 10% 그냥 넘어갈 건데 이게 그냥 평화한 상황이냐?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 시중금리가 10%였던 때를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당연했어요. 1억 빌리면 그냥 이자 100만 원 1년에 이자가 천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원한 80만 원씩 이자 내야 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 감당 못할 큰 빚을 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죠. 제 지인 중에도 후배 녀석도 5억을 빚었어요. 5억 빚 뭐 영끌 해가지고 이르콩젤르콩 하니까 다 때려나니까 한 이자 부담이 한 200만 원 가량 되더래요. 근데 맞벌이하고 맞벌이 하는데 뭐 맞벌이 해가지고 양쪽 다 해가지고 한 650, 700 버니까 200만 원 내는 건 괜찮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금리가 2% 때였나 할 때였나 3%였나 아마 뭐 이게 주담대 뭐 2% 후반대로만 대출을 받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대출도 받고 이것저것 다 땡기다 보니까 뭐 5억 빌렸는데 한 한 2400 200만 원 정도 월에 한 200만 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 했거든요. 대략 따지면 5, 25 한 5% 정도 의 이자 부담을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이게 7% 되면 이자가 한 100만 원 늘어나는 거죠. 7% 되면 200만 원 내던 건 300만 원 내는 거고요. 10% 되면 그냥 한 350만 원 내는 거고 점점 더 빡세지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둘까? 은행이 그냥 봐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어젠가 그젠가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대요. 자산 담보 가치가 내려가면 원금 상환을 일부 해야 되냐라고 물었대요. 근데 거기서 아 그럴 리 없대요. 없다고 얘기했댑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은행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꾼다. 라는 거죠. 뭐 고객센터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녹취하고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은행하고 소송을 할 거냐. 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은행과 싸워가지고 뭐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긴 하겠죠. 가능성이 매우 낮긴 하지만. 근데 아마도 아마도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10억이었는데 대출을 4억 해줬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6억이 됐어요. 10억에서 6억으로 4억 내려갔어요. 담보 가치가. 그러면 대출 4억 했던 걸 1억이든 1억 5천이든 갚지 말라고 갚으라고 은행이 대출자에게 얘기 안 할까요? 100% 하는 거죠. 아니 99% 하는 거죠. 99% 뭐 100%는 없으니까 세상에요. 뭐 절대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꽤나 힘들고 꽤나 막막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지금은 월급의 70%를 아파트 빚 갚는 데 쓰지만 조금만 지나면 월급의 100%를 아파트 빚 갚는 데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월급의 120% 150% 빚 갚는 데 써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죠. 빚이 절대로 이로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극소수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큰 돈을 번 걸 보고 어 나도 빚을 내도 괜찮아. 남들도 그렇게 다 살아. 이런 말로 나도 그래도 된다라는 건 바보 같은 얘기죠.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절대 만만하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앞으로 앞으로 집값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물론 한동안은 지지부진할 거다. 꽤 오랫동안 정책길을 갔다가 나중에 4, 5년 뒤쯤에나 집값이 내려갈 거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올해 집값 조정 없다. 내년 없다. 내후년 없다. 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물론 미시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라는 거죠. 그냥 영혼을 끌어모은 책임은 개개인이 지는 거죠.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중금리는 가파르게 오른다. 그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이 심하게 불거다. 뭐 벼락거지니 200충이니 300충이니 요가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대고 휩쓸여 나가는 시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은 그 빚 때문에 감당 못할 충격력 속에 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수십 년을 빚만 갚다가 살면 참 서글퍼질 거라는 거죠. 함부로 함부로 욕심부리면 삶은 엉망이 된다라는 거죠. 눈만 높아져가지고 그냥 새아파트에 우아하게 살겠다라고 까불다가 인생이 한순간에 나으라고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